자, 시계 풀고 시계 풀고 손 씻고 자, 깻잎전은 집에서도 가끔 해먹긴 하거든요? 양파를 다져서 먹으면 맛있겠다 양파를 양파는 사실 저도 안 넣어봤어요 근데 뭔가 느끼한 것도 잡아주고 그러지 않을까 하고 넣어보는 건데 아닌가? 물 생겨서 맛이 없을라나? 눈 매워! 어떡하지? 맞아, 이 양파를 잘게 다질려면 눈이 많이 맵더라 원래 이렇게 재료 손질하는 게 제일 오래 걸려 야, 가만있어 아, 눈물 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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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을 빼줘 기름은 최대한 짭니다 기름이 많으면 모양이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양파를 넣고 이렇게 후추 저 후추를 되게 좋아해요 즉 후추 뭐, 이렇게 해서 완성 이거 모양만 예쁘면 되거든요 아, 깻잎 크기도하다 이렇게 큰 깻잎은 이건 호박잎 아니에요? 흐흐흐흐흫 흐흫흐흐흫 아잇 깻잎이 아니 깻잎이 호박잎 호박잎이야 호박잎 오케이! 크면 좋으니까 밑에를 보여줘야돼 오케이! 오! 구도 짱인데? 자 여기를 위에 있죠?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여기를 여기가 복잡하니까 이 가루는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니까 자 이제 여기 깻잎에 있잖아요 깻잎에 이거를 아 아 정신이 없네 여기에 이거를 적당히 넣어줍니다 적당히 이거 있죠? 아까 자른 부분 이거를 이제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요 요렇게 너무 두껍게 하면은 잘 안 익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덮어요 얘를 얘를 이렇게 덮고 부침가루를 이렇게 묻히고 그리고 아 왜 이렇게 잘 안되지? 여기에 계란물 이렇게 묻히면은 딱 붙어요 요렇게 요 모양으로 여기 이렇게 프라이팬에 할 겁니다 하나만 구워볼까? 기름 조금 있는 게 좋아 그래서 이렇게 붙여요 아 계란물 안 묻혔어 어떡해 지금 이렇게 대충 묻히면 되죠 대충 요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어 좀 모양새가 괜찮죠? 자 짜잔 이 모양으로 돼요 요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요런 식으로 스파이러스 동 Fahr 요 모양이 남편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그치 원래 요정도 썰거 그치 울 그리 봐봐 크기 차이가 이렇게 하면 예쁘게 세모나크의 깻잎전이 됩니다 이거를 내가 어디서 봤지 이 모양을 이 모양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도 봤어요 무슨 매체였는데 무슨 매체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저도 보고 엄마가 깻잎전 한다길래 엄마 내가 이거 봤다 명절 때 그래서 제주도 내려갔을 때 내가 이걸 봤는데 이렇게 하면 예쁘더라 이렇게 해서 상에 올려보자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엄마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깻잎전은 지금은 이 모양이에요 대충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하고 간장이었어 이제 부치는 거 해줘요 경사가 졌나봐 맛있게 됐지 뭐 그냥 먹으려고 해요 그 사장님은 너무 맛있게 됐어요 고추장 아내가 졌나봐 고추장 너무 맛있게 됐어요 그래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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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충 요런 느낌의 모양이 나옵니다 동호인대요 아 부침개는 레시피를 봐야되네 오케이 부추부터 썰어야되네 넣어라 잔디 부추는 4,5cm 정도 4,5cm 4,5cm 정도 4,5cm 정도 0.3mm 이만큼 오케이 부추 요정도만 있으면 돼 계란 하나 어? 이거 일쑤 부추랑 오징어랑 다 넣고 아이고 오우 조금 들어내자 오우 매운 냄새가 확 올라왔네 딱 한 판 정도 할게 완성이 됐습니다 요렇게요 그리고 이제 부쳐야죠 이것도 중불 그리고 식용유 식용유 이렇게 드리고 식용유 멈춤 이렇게 오징어랑 오메 약간 오징어랑 오징어랑 오메 오우 오우 너무 무서워 이게 왜 동호회예요 오우 야 가만히 있어 자 어때요? 초록초록한데? 오케이 자 이제 제육볶음 나왔어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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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고 오우 고기를 볶어요 근데 고기를 볶을 때 이것도 어디서 봤는데 설탕을 먼저 추도 살짝 이렇게 해놓고 오우 그리고 그리고 어차피 조금 볶아질 때까지 야채로 손질해요 이렇게 살짝 안 부어 고추장, 대충 이렇게 넣고요 고추장 좀 들어가서 사실 상관없어요 얼마나 넣었든 그냥 적당히 고추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고춧가루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애가 되게 맛있어 보여요 간장 간장, 대충 넣어요 다진 마늘, 대충 넣고 양념장 양념장 만두는 양념장을 넣어요 양념장 만두는 양념장을 넣어요 그리고 볶아줍니다 자 플레이팅하고 올게요 동호시점 잘 먹겠습니다 음 너무 달게 됐다 소금, 설탕 너무 많이 넣었어 맛있어요 저 맛있어 저 너무 맛있어 진짜 얘들아 음 뭔가 혼자서 해서 되게 정신없고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다 우리 멤버들은 그게 되게 커요 뭐 특히 요리를 한다 뭐 손이 많이 가는 뭐 어떤 걸 한다 그러면 아론이 있냐 없냐가 차이가 되게 커요 근데 점맛탱은 아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맛있었고 다 괜찮았어요 아론형이 정말 하드캐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 맛있고요 네 러브들도 이렇게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고 네 그러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안녕 넌 아 이 근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